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준비해본건 무엇입니까? 미역국 생선 까뚜기 조개젓입니다 생선 무슨 생선인가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어 제가 만든건 없습니다 아 이거 붓다가 그거 뭐지 원래 냄비 냄비 같은데 있었거든 근데 제가 6위로 옮기다가 수돗물이 부어졌어 음 괜찮네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양말이 아니라 붙어있는 겁니다 요즘 추세를 그렇게 못따라가서 쓰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깍두기가 그 느낌이군요. 음식점에서 파는 거. 좋다는 기준이야 뭐 사람마다 다르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밥 다 먹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는 비밀의 방입니다. 비밀의 방이 무엇입니까? 모두 비밀이란 얘기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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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재는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질문을 안 받는 것인가. 조용히 밥 먹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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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지어지는 것입니까? 동시에 스트리밍 가능하니깐 하겠죠? 아 아 다 먹었잖아 아 아 가지고 그 질문에 그러고 그 질문에 그 어제 먹은 거에 안올린 것 같은데 올렸나? 잠깐만요 아 안올렸네 올려놔야겠군요 아 아 올려놨습니다 고구마 아 유명하신 분 맞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봅니까. 어서오세요. 루나 서버 아이디 있죠. 아 밥을 말아먹어야겠군. 아 이 콜라를 먹었을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개서는 그맛볶고. 까뚜기 먹어봐. 젓관류가 되게 짜고 그러잖아요. 그런거 먹으면 안좋습니까? 좋겠지? 별로일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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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요 장난하네요 아 어쩜 무슨 말만 하면은 꼬토리를 잡아서 뭐라 그럴거에요 따로 하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출근을 한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이고 아...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콘텐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게 그거라면 그거겠지 아 그렇습니다 아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